글리터 친구들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거냐면 포켓몬스터 렛츠고 피카츄를 할거에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원래 젤다를 플레이 하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다른 분이랑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타이틀을 교환을 했구요 그래서 요거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데 궁금하네요 글라스장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구요 제가 그 레일님이랑 bj레일님이랑 4개를 했어요 나중에 이걸 이렇게 키우고 나서 이걸로 사용할게요 오케이 이걸 포켓몬을 키우고 나서 랜덤으로 서로 뽑아가지고 대결해가지고 이기면 치킨 5마리 쏘기 할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오 피카츄 수컷 피카츄네요 피카 귀엽네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 친구 귀엽네요 자 한국어로 플레이 할게요 게임을 시작한다 뭐지? 너무 그렇게 가까이 보지 말아줄래? 만나서 반갑다 포켓몬스터 세계에 잘 왔다 이름은 오박사 모두에겐 포켓몬 박사라고 불리며 존경받고 있지 뭐야 탕골인가? 이 세계의 포켓몬스터라 불리는 생명체가 도우처에 살고 있다 이 포켓몬이란 생명체를 사람들은 기여해주거나 배틀을 하기도 하지 그리고 나는 이런 포켓몬을 연구하고 있단다 그럼 우선 너에 대해 알려주지 않겠니? 저요? 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저는 여자입니다 약간 탄 얼굴도 괜찮고 햇빛을 많이 받은 얼굴 괜찮죠 그럼 노멀하게 갈까요? 이름 글라스장 글 엑ㅎㅎ 라 스 장 여전히 gut 예전을 넌 글라스장이라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피카츄다 이 남자인 너의 옆집 사는 친구이자 라이벌이기도 하지 안녕?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너의 라이벌 이름은? 라이벌이요? 라이벌 이름이라고 하죠 레일 레일 김님 오케이 레일 김 괜찮니? 김레일 그 레일 김이라고 하는군 글라스장 이제부터 너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재밌겠네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 게임이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도 그냥 가볍게 플레이 해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 스위치 독이네요 어 접니다 저 제 방이 이렇게 깨끗했었나요? 제 방 엄청 더러운데 저도 포켓몬 있어요 데타 출동 데타 출동 피카츄에요 귀엽죠? 이렇게 올려두고 할까요? 이렇게 올려두고 할까요? 우리 친구 피카츄 어? 떨어졌네요 안 할래 자 떠나볼게요 뭐하는데지? 트레이너 수치 A버튼으로 다양한 사람한테 말을 걸자 스틱을 크게 기울이면 빨리 달릴 수 있다 X버튼 메뉴에서 리포트를 선택하면 모험을 기록할 수 있다 내일이 기대된다 그렇지?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어이 글라스장 올라간다 안녕 글라스장 뭐야 그 이상한 표정은 나 저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서 마중 나온거라고 바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오 박사님께 포켓몬을 받아서 트레이너가 되는 날이잖아 지금 바로 가자 아 잠깐 가기 전에 너한테 보낸 메일 아직 안 읽었으면 한번 읽어봐 이미 읽어봤지 그럼 나 오 박사님 연구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질 수 없죠? 저도 바로 따라갈게요 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어머니 선텐 열심히 하셨네요 자 오 박사님 연구소에 잘 다녀오렴 레일킨이 둘이 같이 포켓몬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줬잖니? 알았어요 빨리 달리기 어떻게 한다고? 와우 마을이 참 평화롭고 좋네요 티동숲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물의 숲도 어떻게 해야지 빨리 받다가 여긴가 연구소? 어? 레일 아 글러스장 오 박사님은 여기 안개서 우리가 받을 포켓몬은 저기 있는 몬스터볼에 들어있는 걸까? 빨리 받고 싶다 어디 가신거야? 우리가 고를 수 없는 건가 본데 오박사님 어디 가셨지? 숲속에 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 버전으로 보면은 안녕하세요 아저씨 과학의 힘이란 참 대단해 요즘은 스마트폰과 게임기를 연동시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대 그렇군요 나는 포켓몬을 키우고 있어 강해지면 보디가드 역할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이용한다고? 인성 어 오박사님 고맙다 구구들아 구구구구 덕분에 너희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단다 그렇군요 오 글라스장이구나 그래 그렇지 오늘은 너와 레일김에게 포켓몬을 주기로 했었지 그럼 바로 이 원구소로 응? 뭐지? 와 귀엽네요 피카츄 등장! 피카츄 등장! 피카피카! 야생의 피카츄가 튀어나왔다 대타출동 안되나요 여러분? 이런 곳까지 피카츄가 찾아오다니 보기 드문 일이로구나 모처럼이니 포켓몬을 잡는 연습을 해보자꾸나 몬스터볼을 던져서 포켓몬에게 맞춰서 잡아보려구나 알겠습니다 조이콘을 화면의 볼을 향해 일직선으로 들어주십시오 일직선으로 들었다면 버튼으로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조이콘을 휘둘러서 볼을 던지면 됩니다 너무 세게 휘두르면 날아갈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얍! 오! 너무 잘해 엑설런트래 예! 잡았다! 신난다! 피카츄를 잡았다! 잘 잡았구만 점치고는 훌륭하구나 자! 몬스터볼을 주워서 잡은 피카츄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아 맞아 화름이 안되네요 아니? 저게 말이 돼? 이렇게 팔팔한 녀석이 다 있다니 와우 기다려! 기다려라! 뭐야 엄청난데? 잠깐만 레일 내꺼라고 아 오박사님 저기 있는 몬스터볼이 조금 전엔 두개였는데 세개가 됐네요 놀랄 것 없다 하나는 조금 전에 글라스장이 잡은 피카츄란다 글라스장 니가 직접 잡은거야? 와 깜짝이야 아하 왠지 재미나구나 글라스장 이번에야말로 볼을 확실히 손에 쥐거라 피카피카 잠깐만요 어 저는 여기있는게 덕 땡기는데 그쪽이 아니라고 하는거 같은데 그럼 여긴가? 알았어 알았어 피카츄 널 선택할게 오 빛이 나는데 피카 피카 어 처음에 고양이도 이렇게 손 냄새만 났네 놀람 귀엽네요 근데 저는 피카츄보다는 리아코를 더 좋아해서 2세대 포켓몬이 제 멋대로 들락날락하고 특이한 녀석이군 하지만 글라스장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야 피카츄에게 이름을 붙여주는건 어떠니 뭐라고 붙여줄까요? 피카츄 뭐가 좋을까? 번개 번개불 아니야 우리 글리터라고 붙여줄까요? 귀여운 글리터님들 우리 소중한 글리터분들이라고 정해보도록 할게요 글리터를 진인 포켓몬에 넣었습니다 좋았어 박사님 저는 이 아이로 정했어요 레일킴 오바사로부터 EV를 받았다 만약에 제가 EV로 시작했으면 상대방이 아마 피카츄로 시작을 할거에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새내기 트레이너가 첫 포켓몬을 스스로 잡아줄줄이야 나도 이런 일은 처음이란다 오 와 귀여워 안그래도 EV가 갖고 싶었어 그래 그럼 저 가도 되는거죠? 그렇지 잠깐만 기다려라 트레이너가 된 너희에게 한가지 부탁이 있단다 이걸 가져갈거라 뭐죠? 도감? 도감인가? 오 박사님 책상도 매우 깨끗하네요 어? 박사님 그게 뭐에요? 내가 설계한 포켓몬 도감이란다 발견한 포켓몬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페이지가 늘어나는 대단한 하이테크한 도구진 글라스장 레일킴 이걸 너희에게 맡기마 오 굉장히 좋은걸 주시네요 도감 감사합니다 포켓몬을 발견한 것만으로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일이란 걸 잊지 말아라 포켓몬 도감이라 앞으로 많은 포켓몬을 만나게 되겠네 기대된다 자 그럼 가볼게요 글라스장도 서두르지 말고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와 나 서두를건데 질 수 없지 갈까 피카츄? 어 엄마다 와 귀여워라 박사님한테 받았나 보구나 뭐? 니가 직접 자랐다고? 굉장하네 뭐라고 부르면 되니? 그래 글리터구나 피카츄! 와우! 굉장히 기운이 넘치는구나 너희들 지금부터 모험을 떠날거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해둔게 있어 글라스장은 엄마로부터 타움맵을 받았다 글라스장은 타움맵을 가방에 넣었다 가방에 있는 타움맵을 보면 자신의 미치를 할 수 있지 그럼 다녀와 글라스장 글리터 오 오랜만에니까 발음 내야 안돼 자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분명히 저쪽 위로 떠나면 됐었던 거죠 어 뚜벅치다 야생뚜벅초가 튀어나왔다 야생뚜벅초가 튀어나왔다 준비한다 오... 호잇 쉽네 아 이건 금방 잡히죠 한방이죠 신난다 뚜벅초를 잡았다 오예 경험치를 얻었다 아싸 도감 병범한 불이라 생각하고 뽑으려 하면 울음소리가 들린다 어쩐지 매우 오싹한 기분이 든다 뚜벅초를 지닌 포켓몬에 상록시티에 왔습니다 어? 다 점검중인가? 오! 너는 대초마을에서 왔니? 오박사님을 알지? 이걸 부탁받았는데 내가 지금 바빠서 말이야 오박사님께 전해주지 않는데 저 앞에 서있던거는 한가해 보이는거 아니었나요? 글라스장은 점원으로부터 전해줄 물건을 받았다 아 그럼 부탁할게 오박사님께 안무도 전해주렴 어 연구소로 돌아갈까? 다시 연구소로 돌아왔는데? 오 글라스장 비카츠와는 잘 지내고 있니? 응? 왜? 오 많이 친해졌다 이건가? 오! 비카츠는 완전히 글라스장의 파트너가 될 모양이고 너는 포켓몬 트레이너에 재능이 있나 보구나 내게 전해줄 물건이 있다고? 정말 고맙다 오박사님 제 2위가 기술을 어 글라스장 어떻게 한거야? 너 굉장하다 피카츠가 올라타고 있네? 레일킴이구나 맛힌 줄 알았다 좋은 물건이 도착했다 둘에게 나눠주마 뭐야 나도 구했는데? 라즈 열매를 포켓에 넣었다 맛있겠다 이런 이런 이건 포켓몬이 먹는거란다 포켓몬을 잡을때 볼을 준비하기 전에 라즈 열매를 살짝 던져주면 포켓몬이 기뻐해서 훨씬 작게 쉬워진단다 어이쿠 하마터면 먹을 뻔했네 얘들아 포켓몬을 많이 잡는 것도 마음에 드는 포켓몬을 키우는 것도 모두 너희의 자유란다 어느 쪽이든 즐기면서 하려보나 알겠어요 야 너 안가니? 나는 포켓몬을 많이 잡을거야 하지만 그걸로 만족할 순 없고 강하게 키우고도 싶어 욕심이 많구나 기다려 글라스장 포켓몬을 잡는게 전부가 아니야 트레이너끼리 포켓몬을 서로 싸우게 할 수 있다고 어떤 느낌인지 내가 가르쳐줄게 자 승부다 그래 받아주지 그거라면 충분히 내가 받아줄게 포켓몬 트레이너 레일키미스 불을 거려왔다 2부위를 내보냈다 2부위 호조비죠 싸운다 잠깐만요 기술이 하나도 안보이네 정광석화 2부위에 몸통 박치기 어깨도 아픈데 그럼 너를 전기쇼크로 지져야겠어 글리터에 전기쇼크 자랏 티카츄 오 급속에 맞았대 안돼 울음소리 약해진다고 방어력 떨어졌다 아 공격력이구나 질 수 없지 전기쇼크로 한 번 더 상대 2부위는 쓰러졌다 예 글리터는 32 경험치를 얻었다 대기중인 포켓몬도 각자 경험치를 올렸다 좋았어 뚜벅초도 레벨 4로 했고 성장을 배웠다고 합니다 내가 진거야 글라스장은 상금으로 120원을 손에 넣었다 이건 제 미래의 모습입니다 레일링을 꼭 이기고 말겁니다 아 큰소리 쳐놓고 부끄럽게 저버렸네 제대로 키우고 나서 싸울걸 그랬어 앞으로 종종 같이 승부하자 빤쓰러냈네요 글라스장 저만 승부는 어땠니 파트너인 피카츄도 열심히 하다구나 안녕히 계세요 빨리 회복하러 가야되가지고 글라스장 뭐야 피카츄를 태우고 다니다니 완전히 포켓마스터가 된 모양이네 파트너구나 마침 너에게 딱 어울리는 선물이 있어 스포츠웨어를 받았대 어 옷 갈아입기 트렁크 피카츄에게 입혀서 둘이 같은 옷을 입고 뭐 많은거야 어라 글리터는 매우 기쁜 것 같다 놀아주게 해볼까 글리터와 놀자 손 위에 두고 쓰다듬어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배도 만들까 아이 귀여워 꼬리도 좋아하는구나 어 제이야 자 먹어 아 이렇게 먹으라고 알았어 피카츄은 너와 놀고 싶은 모양이야 가끔 놀아주렴 피카츄 피카츄 오오 엑스버튼으로 갈게 이게 왠지 트레이 어 길에 턱이 있지 뛰어내리는건 조금 무섭지만 태초마을로 돌아갈 때 빨리 걸어갈 수 있어서 좋아 뭐야 아 뚜벅초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증정품을 줄게 증정품을 줄게 자 받아 오예 상처야 알았어 상처 치료해 줄게 포켓몬 트레이너끼리 눈과 눈이 마주쳤다 무시하면 안 되냐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과 승부하자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과 승부하자 났어 반바지 꼬마 돼지가 승부를 걸어왔다 반바지 꼬마 돼지는 꼬렛을 내보냈다 꼬렛? 피카츄 너만 믿는다 전기 쇼크로 지져버리자 글리터 전기 쇼크 몸통 박치기 몸통 박치기는 그렇게 통하지 않아요 전기 쇼크 안녕 상대 꼬렛은 쓰러졌다 잘 가려 글리터는 시비의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강하다 너 아싸 60원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하고 오려 어 또 너냐 어라 글라스장 무슨 좋은 일 있어 트레이너를 이겼다고 굉장하다 그렇지 배틀한 포켓몬은 체력이나 기술 포인트가 줄어 있으니까 포켓몬 센터에 포켓몬을 맡기면 회복할 수 있어 시간도 돈도 들지 않는다고 배틀한 다음에 회복 잊으면 안 돼 그래서 너도 거기 가니? 고마워 꿀팁 어 저 왔어요 어서오세요 포켓몬 센터입니다 당신의 포켓몬을 시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맡아드릴게요 오예 꽤 잡았네요 음 모두 건강해졌구만 또 이용해 주세요 포켓몬 센터 포켓몬 센터는 이 다음에 나오는 어느 마을에 가도 있어 몇 마리 맡겨도 공짜니까 자주 이용하는게 좋을거야 어 꼬마야 안녕 트레이너와 배틀을 한 적 있어? 스피드가 빠르면 상대의 포켓몬보다 먼저 구격할 수 있어 맵이네요 지금 상록시티에 와있구요 아마 저는 상록숲으로 가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숲입니다 친구와 벌레 포켓몬을 잡으러 왔어 포켓몬 승부가 하고싶어서 다들 근질근질한 모양이야 오 너 뭔가 되게 좋아보인다 빅구구래 빅구구 아 잡기가 힘드나봐 가방 라즈열매 사용한다 좋았어 좋았어 호잇 이뜨다 하나 둘 어 빅구구 잡았어 크기가 큰가봐요 구구를 잡았다 오 레벨 5로 바람 일으키기를 배웠다 오 박스에 나왔다 어 있지 있지 커다란 피카츄를 갖고 있어? 내 피카츄 뺏으려고? 짧은 치마 은비가 승부를 걸었다 은비요? 짧은 치마 은비는 꼬렛을 넣었다 갈아 클리커 전기 쇼크지 오 엄청나게 지져버렸네요 안돼 꼬리 흔들기 하면은 약해져버렷 안돼 가줄 수 없다 한 번 더 정강석화 아니구나 번개구나 전기 공격인데 아 그래도 이겼네요 아 너무 쉬운데? 초반만 이렇게 쉬운 거겠죠? 아닌가? 거짓말이지? 글라스장은 상금 80원을 손에 넣었다 제가 아까 쓴 돈이 한 한 700원 800원 정도 되는데 겨우 이걸 모은다는 건 트레이너를 몇 명을 쓰러트려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참 어? 게시글을 읽어보자 정보 나눔 게시판 아 오 오 아잉 귀여워 어 아이 아이 귀여워 왜왜왜 어디갔어 아유 귀여워 왜 귀여운데요 길을 어디 어디일까 어 마침 잘 만났다 뭔데 나한테 뭐 줄 건데 이 마을에는 포켓몬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엄청나게 강한 체육관 관장과 싸울 수 있어 관장은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강해지고 싶다면 꼭 도전해봐 조금 더 강해진 다음에 싸워야겠어 어 싸우고 싶은 거지? 응원 선물이야 상체력 5개를 받았다 고마워 지금까지 모은 상금으로 글라스장 것도 사줬어 오 체육관 관장에 이기면 어었다는 트레이너가 되는 거야 그럼 힘내 놀리는 거 아니죠 이제 웅이랑 싸우러 갑니다 어 여기구나 갈게요 아 물 포켓몬이 없어서 아쉽네 옹이 그 도전을 받아주지 왔구나 체육관에 도전하러 온 거 아니니? 어허 본론으로 들어가서 타입의 상성을 잘 아는 트레이너만이 들어갈 수 있단다 바이타입 포켓몬에게 유리한 타입이 여러 가지지만 풀타입이나 물타입 포켓몬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지 풀타입이나 물타입 포켓몬을 보여줘 어 합격이야 들어가라 노려라 챔피언을 이곳은 회색 체육관 지금까지 상대들하곤 차원이 다르다 과연 피크니컬 아키나가 승부를 걸어왔다 피크니컬 아키나는 꼬마도를 아 물포켓몬이 있으면 좋은데 자 용액을 뿌려볼까 아 바이타입은 아 효과가 별로네 안돼 더 단단해진다 안되겠다 흡수하자 오 엄청나 효과가 굉장했다 오예 역시 뚜복초지 지금까지의 도전자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아싸 140원 140원 벌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어린애가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지? 욱님한테 도전하려고 하다니 망건녀는 이르다고 제가 이길건데요 캠프보이 인재가 승부를 걸어왔다 여자가 아니었네 꼬마도를 내보냈다 뚜복초에 흡수하기를 해볼까 풀타입 포켓몬이 가장 짜증나는 경우가 흡수를 해서 자기의 체력을 채우는 게 진짜 짜증이 나는데 제가 하니까 좋네요 효과가 굉장했다 감사링 뚜복초는 35의 경험치를 얻었다 거리다 280원 얻었습니다 지금 한 3분도 안되서 얻었거든요 어 왔구나 난 회색도시 체육관에 관장인 웅이지 나의 굳은 의지는 내 포켓몬에서도 드러나지 단단하고 참을성이 강해 그래 사용하는 건 바이타입 포켓몬뿐 하하 질 줄 알면서도 싸우는 건가 트레이너의 전성이지 좋아 덤벼라 왜 X자 하고 있죠 그래 그 도전 받아주지 관장웅이 승부를 걸어왔다 가라 꼬마돌 가라토박초 꼬마돌 레벨 높네 효과가 굉장했다 그러면 이렇게 허접하진 않겠죠 조그마한 어 그대로 싸운다 오 롱스톤 롱스톤 조심해야 됩니다 싸운다 흡수 아야 좋았어 한방이네 이렇게 해서 저는 회복을 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흡수 호조비잖아 534에 경험치래 레벨 11로 올랐다 50이 됐겠어 너를 얕잡아 본 것 같군 상금으로 1920원 어메이징 돈을 진짜 최고로 많이 벌었습니다 나를 이긴 증표로 포켓몬 리그 공인 회색 배지를 줘야 할게 이까 예 글라스장은 웅이로부터 회색 배지를 받았다 회색 배지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받은 포켓몬이라도 레벨 20까지 포켓몬이라면 말을 잘 들어주지 아 이것도 줄게 기술 머신이 박치기를 받았다 박치기를 어디다 쓰지? 기술 머신? 걔도 사용해도 없어지지 않아? 박치기가 늘었어 바위처럼 단단한 모의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기술이지 바위 타입 포켓몬한테 주는 기술이지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체육관 관장 웅이를 타파했습니다 너무 금방 끝나가지고 이게 맞는건지 아닌건지 처음 플레이를 해봤는데 나름 신선하기도 했지만 조금 더 어려웠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이라서 이렇게 쉬운 거 아닐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피카츄와 함께 재밌게 놀아봐요 안녕 안녕 faculty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